그래, 이게 지금 우리 프로그램 제목도 뭐야? 셋이 여행 가요? 셋이면 넘어지지 않아 셋이 여행 가요 셋이는 뭐라고요? 셋이 여행 가요 셋이 여행? 뭐라고? 근데? 셋이면 넘어지지 않아라고 그리고 삼겹줄 그런 건 없어? 근데 거기에 모티베이션이 된 거겠지 셋이면 넘어지지 않아 근데 지인이는 우리 프로그램 제목 뭔지 아냐고 물어보니까 뭐라는 줄 알아? 몰라 새얼간이 지금 홈쇼핑이고요 아, 예 이민웅 씨를 파는 겁니다 일단 저는 세상적인 조건은 다 완벽하게 가깝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부 관계에 대해서 야 오 1위야, 안녕 지금도 넘어지지 죄를 짓고 그 갭을 줄이는 연습을 계속 해가는 거 같아 그리고 저는 이번 가을에 결혼까지 합니다 3위야 셋이면 외롭지 않아, 두렵지 않아 우와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? 그것은 여러 가지 잠깐만 우와 난 하지 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, 여기가 진짜 예쁘다 두려워하는 건 대하시도나 고맙습니다 또한